안녕하세요. 오늘은 마이크 몇 개 안 써본 제가 감히 가성비 최고라고 생각되는 다이나믹 마이크하고 컨덴서 마이크 두 가지를 골라봤습니다. 참고로 이것은 광고 영상이 아니니까요. 그런 내용 기대하신 분들은 뒤로 가기 누르고 끝판왕이나 이거 사세요 이런 제목 찾아서 보시면 됩니다. 다들 나가셨나요? 사실 이 두 가지 선정하는 게 너무 쉬운 것이 지난 몇 년 동안 가성비로는 이거에 비빌 수 있는 게 아직까지는 나온 게 없어요. 그래서 너무 쉽게 골랐는데요. 아마 마이크 좀 안다 하시는 분들은 이미 잘 알고 계실 마이크일 겁니다. 궁금하실 테니까 일단 다이나믹 마이크부터 공개하면 베링업 XM8500 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만원 15,000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가격이 좀 올라서 국내에서는 3,4만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 가격에 이런 소리 나는 마이크가 없어요. 어느 특정 대역이 강조되어 있는 음색도 아니고 그러니까 고음이 너무 많거나 아니면 미드레인지가 강해서 거칠다는 느낌도 없고 딱 적당하게 부드러워서 전체적으로 거부감이 없고 듣기 싫은 소리가 거의 없는 마이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얘랑 비빌 수 있는 마이크가 SM58이나 SM57 또는 SM7B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지금 SM58 가격이 얼마죠? 찾아보니까 13만원에서 15만원 정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XM8500하고 가격 차이가 대략 10만원 정도 나는데 소리 차이가 그 정도 나는가라고 물어보면 자신있게 그렇다고 대답하기는 힘들어요. 그리고 어차피 마이크라는 것이 어느 정도가 되면 음색이 다르다라고 평가를 해야지 무조건 이게 더 좋다 아니면 저게 더 좋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돈 받고 광고하는 애들. 게다가 이 SM7B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이 많이 올라서 거의 60만원이 넘는 것 같은데요. 솔직히 플라인드 테스트에서 SM7B가 무조건 더 좋다 이렇게 할 수 있는가 그러면 그것도 전 자신있게 아니라고 말하겠습니다. 또 SM7B는 감도가 너무 낮아서 게인을 많이 올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프레임프 잡음이 좀 많다 싶으면 그것도 또 문제가 되고 녹음이 또 작게 되니까 쓰잘데기 없는 인라인 프리앰프가 필수라고 하는 이상한 헛소문. 그에 비해서 XM8500은 감도도 높은 편이라서 프리앰프 노이즈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물론 단점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음색이 좀 어두운 편이고 그래서 저음 쪽이 좀 빌드업이 많이 되는 편이라서 조금 잘못하면 목소리가 너무 저음에 파묻히게 되니까 녹음할 때나 보정할 때 그런 쪽은 좀 신경을 써야 할 것 같고요. 아무튼 제가 이런 말을 할 줄은 몰랐는데 XLR 다이나믹 마이크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뭘 사야 할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은 그냥 이거 사세요. 어차피 얼마 하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쓰다가 지겹다 싶으면 다른 곳으로 바꿔도 됩니다. 그러면 비교도 할 수 있고 또 이게 얼마나 좋았던 마이크인지 더 이해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잠깐 가성비 오디오 인터페이스도 생각을 잠깐 해봤는데요. 10만원 이하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선택지가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M 오디오 M 트랙 솔로가 65,000원이고 M 트랙 듀오가 79,000원 짜리가 있는데 이게 전에 열어보니까 ADC가 16비트 짜리라서 그게 좀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10만원 초반대로 보면 포커스 라이트 스칼렛 솔로 3세대 아니면 아토리아 미니 퓨즈 정도가 좋을 것 같고요. 루프백 기능이 있는 것으로는 오디언트 이버포가 15만원 정도 되나요? 지금? 이 정도면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3, 40만원 이상 되면 선택지는 많은데요. 아무튼 금년에는 좀 더 저렴하고 괜찮은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좀 많이 출시되면 하는 바램도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컨덴서 마이크 인데요. 이것도 아마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바로 오디오 테크니카 AT2020 인데요. 지금 가격이... 얼마죠? 지금 가격이 11만원 정도 하는데 뭐 그동안 가격 변동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단점부터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하면 뭐 얘만 그런 것은 아니지만 파열음이 아주 쉽게 생기는 편이라서 가능한 팝필터는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셀프 노이즈가 좀 높은 편이라서 작은 소리를 크게 땡겨야 하는 경우에는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요. 일반적인 홈 레코딩 환경에서는 뭐 주변 잡음 때문에 그게 크게 문제가 되는 정도는 아니구요. 폴라 패턴은 지향성 마이크이긴 한데 옆하고 뒤쪽으로 좀 소리가 많이 들어가는 편이라서 주변 소음이 좀 많은 환경이면 약간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16mm 짜리 작은 캡슐이 사용된 마이크라서 물론 대형 다이아프레임 컨덴서 마이크에 비해서 소리가 디테일이 좀 떨어지고 고음이 부드럽지 않고 약간 거칠다는 느낌은 있습니다. 그래도 이 가격대로는 아직도 이렇게 준수한 소리가 나는 컨덴서 마이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색도 30-40만원대 다른 컨덴서 마이크와 비교해도 그렇게 크게 뒤떨어진다는 느낌도 별로 없구요. 그래서 다이나믹 마이크 소리가 갑갑해서 싫고 저렴한 컨덴서 마이크를 구매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것으로 시작하시면 후회는 없을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두 가지 마이크하고 몇 가지 다른 다이나믹 마이크 그리고 컨덴서 마이크하고 소리 비교해 보고 이 영상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때 마이너스 값으로 크면 클수록 더 많이 증폭된다는 의미니까 단순하게 얼마나 신호를 크게 증폭할 수 있는가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보면 됩니다. 이때 마이너스 값으로 크면 클수록 더 많이 증폭된다는 의미니까 단순하게 얼마나 신호를 크게 증폭할 수 있는가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보면 됩니다. 이때 마이너스 값으로 크면 클수록 더 많이 증폭된다는 의미니까 단순하게 얼마나 신호를 크게 증폭할 수 있는가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보면 됩니다. 자 그런데 오디오 인터페이스에서 Gain 그러니까 신호를 얼마나 크게 증폭할 수 있는가 라는 것이 정말 중요할까요? 그래서 실제로 마이크 신호를 얼마나 크게 증폭을 할 수 있는가를 알려면 기준이 되는 값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맥스 임포트 레벨 그러니까 최대 입력 레벨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마이크 신호를 얼마나 크게 증폭을 할 수 있는가를 알려면 기준이 되는 값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맥스 임포트 레벨 그러니까 최대 입력 레벨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오디오 인터페이스 Gain이 높아서 크게 녹음되면 무조건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이 영상을 끝까지 잘 보시면 Gain 그러니까 단순하게 마이크 신호를 크게 증폭하는 것하고 실제 녹음 품질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잘 보시면 Gain 그러니까 단순하게 마이크 신호를 크게 증폭하는 것하고 실제 녹음 품질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잘 보시면 Gain 그러니까 단순하게 마이크 신호를 크게 증폭하는 것하고 실제 녹음 품질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잘 보시면 Gain b